아이유는요? 아이유 아이유? 안녕하세요 저번에 우리 전화했었잖아요 투표한 게 아이유가 많아서 멸칭이요? 멸칭이요 이게 뭔데요? 올해 토끼에라서 이게 토끼라고요? 이게 어떻게 토끼예요? 이게 토끼라고요? 당근이요? 너무 큰데요 이거 옷이 이거 어떻게 해요 우와, 우와 우와 눈에 껴줘요 눈에 껴줘요 눈에 껴줘요 귀엽다 진짜 더운 날 더운 날 차로 분장했나요? 아이유 차로 막혔어 차로 막혔어 차로 분장했나요? 아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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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로 막혔어 아이유 아이유 차로 막혔어 좋은 날 3단 공원이요 뭐야 어떻게 해? 어? 왜 왜 왜 왜 길에 안 보여 안 보여 뭐야 어떻게 해? 어? 왜 왜 왜 뭐야 아귀여워 왜 못 나와 야 이거 보고 사는 거 같구나 10년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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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귀여워 귀엽다 귀엽다 귀여워 야 귀여워 아 귀여워 진짜 웃겨서 나와 아 귀여워 진짜 웃겨서 나와 진짜 웃겨서 나와 진짜 웃겨서 나와 야 이렇게여 여기 돌이야 돌 귀여워 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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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키고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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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 끄세요 음악 끄세요 발 발 발 야 이거 어떻게 안전하게 일해야 되는데 발 발 아우 귀여워 아우 귀여워 아 저희 사실은 너무 귀여워서 벌칙이 안전한데 벌칙이네요 야 그래도 옷이 안전하긴 해요 아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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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우 아유 우리 축하해요 어제 아우 귀여워 아우 귀여운 것보다 야 얘 토끼로 태어나서 좋았을걸 아우 귀여워 아우 귀여워 아우 귀여워 아우 귀여워 아우 귀여워 좋은 날 부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돼 야 너무 좋아해 야 너무 좋아해 야 이걸 너무 좋아해 야 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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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pposed 그래 이거 안 무 귀엽잖아 발도 쓰고 당근 раздел 당근봐 이번 주의 일이 좋은 날입니다 똥끼가 부릅니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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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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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우, 잘한다. 아, 어떡하지? 너무 좋아. 아, 귀여워. 열 땡겨, 열 땡겨. 아유, 귀여워, 아유, 귀여워. 커크, 커크, 커크. 아, 이거 잘한다. 얼굴이 많이 귀여워. 커크야. 아유, 귀여워.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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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이야, 어떡하지? 저희 이따가 집배원 보면 뵈러 갈 거잖아요. 저희 처음 만났는데 빈손으로 갈 수 없잖아요. 벌칙이니까 아유 형이 가다가 마트에서 몰아서 좀 사오세요. 시원하고 있는 방법은 기본이지. 그런지요. 많은 분들한테 예쁜 모습도 보여드려야 하고. 저희 팀 뭐 부탁할 거 없어요? 슈퍼 가시는데 아유야? 초콜릿. 초콜릿. 아이스크림. 그럼 저희가 보성 우체국. 이야, 향기가 나다 향기가 나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끼부터 제가 따라갈게요. 와우. 깜짝 좀 뛰면서 신배원 만나러 갑시다. 아이고. 나 미안해. 주겠니? 얘 어떻게 봐? 진짜 살고 나가는 거 같아. 아이고. 앉은 거야? 이거 앉은 거야. 조금 서 있어요. 앉아봐. 죄송한데 앞에 안 보여서는 좀 시켜주시겠어요? 답답해서.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네 다녀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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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웃기다. 마치 들어가는 토끼. 안녕하세요. 일단. 5분자로요. 한 박스만 주세요. 이게 얼마죠? 아 초콜릿 초콜릿. 토끼 토끼. 저깄다. 치룩질을 못했지만 이거는. 하나 꺼내는데 엄청 걸렸어. 코너 코너를 제대로 못들어다니는데? 배가 끼웠어. 아유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귀엽다. 아 너무 귀여운데. 웅 chilled. 아니 이것은 좀. 다 잘 사왔죠? 쩔야. 이제 왕만두. 예전 왕만두. memor지겠다. 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만만두가 1,000원 얼마예요? 3,000원. 3,000원? 만만두 만 원어치 주세요. 만 원어치 주세요. 물 한 잔만 마 Hueля ricin Então use a teardки food. 만들 kanji remuyerang lovin tätä spaghetti nutricion. 맛있어. 맛있어. 과장님. 저 아세요? 몰라. 토끼예요. 나는 이름은 아니라고 이렇게. 고생하네. 아이유라고. 가수예요. 근데 지금은 그냥 토끼예요. 아이고 안녕히 계세요. 온다. 온다. 엄마.